오늘 새벽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환호하면서 좋아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이것이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월 의장은 경기침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시장에 안도하는 멘트를 해줬고요. 9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과연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GDP 발표도 있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연이어 이어지는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장 중요했고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이슈였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미국 시장은 환호를 했죠.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만큼의 속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승 속도는 아니고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해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유력한 시나리오를 어쨌든 8월은 FOMC가 없으니까 이제 9월까지는 어느 정도를 가다가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25BP로 확실히 좀 내려가는 그래서 연으로 봤을 때 3.25% 정도까지 어떤 금리를 맞추겠다는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7월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텝을 가겠지만 하반기에는 금리의 속도 인상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GDP에 관련돼서 경기 침퇴, 리세션 관련돼서 좀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와 관련돼서는 내일 발표가 나죠.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정의가 좀 향상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여기저기서 경기 침체에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거는 미국에서 봤을 때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1분기는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왔고 2분기도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는 1.2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살짝 피해서 자답을 했죠. 리세션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됐던 근거가 이제 임금, 고용 지표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여론에 어떻게 보면 신뢰를 많이 잃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같은 센스를 좀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고용 시장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연준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CPI가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항상 보면 딱 당일은 환호를 하지만 그 다음 날 보면 이 해석이 맞는 건가에 대한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명확히 가이던스를 안 줬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가이던스를 줬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또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텐데 이제 연준의 파워루 장은 이제 근원, 이런 헤드 물가를 토대로 9월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결국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은 좀 속도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명확한 가이던스가 없는 것 자체가 이제 이 GDP 발표와 좀 맞물리면서 내일 시장은 또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경계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생각보다 미국보다는 좀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좀 갭 상승을 했다 좀 많이 밀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으나 우리 시장은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못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결과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내일 또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 미국에서 봐야 되겠고 최근에 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춰잡고 우리 시장도 우리 경제도 낮춰잡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어쨌든 경기 침체가 이제 시간 문제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경기에 관련돼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세계 시장에서 이제 시간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그다음에 유럽과 관련돼서 사실은 경기 하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결국 긴축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긴축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좀 타격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 전망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전망치가 세 번인가 하향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인지 우리나라 2분기 GDP는 시장 컨설턴트 대비에는 좀 선방했습니다. 0.4였는데 0.7까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지금 미국과 한국 금리가 역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그래도 2분기에 선방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도 빅스텝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하향되는 주된 이유가 결국 긴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나라도 좀 어떻게 보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면 여전히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은 암울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분명히 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1년치 시장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작년 그 어닝보다 올해 어닝이 조금 한 5% 정도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전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